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? 지금 못 즐기면 손해 아님? 룰로는 무슨 저렇게 생각 없이 살아서 인생 어쩌려고 저러지? 쟤는 하루 종일 일만 하네? 와 진짜 인생 재미없게 산다 저렇게 살면 안 피곤한가? 괜찮으세요? 혹시 도와드릴까요? 혼자 사는 인생인데 뭘 저렇게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사는 걸까? 세상은 다 같이 사는 건데 좀 도와주면 안 되나? 왜 저렇게 냉정할까? 야 이번 방학에 나랑 알바할래? 내가 찾아놓은 데 있음 아 아니 나는 그냥 집에서 쉴래 넌 무슨 애가 왜 이렇게 깨으르냐?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지 안 그래? 아 글쎄 근데 너 지금 알바하고 있지 않아? 어 그렇긴 한데 방학하면 시간 남으니까 하나 더 하려고 와 대단하네 난 저렇게는 절대 못 살아 야 그래서 있잖아 아 진짜? 대박 웃기네 크크크크 뭐지? 별로 크게 웃기네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버가 심한 거 아니야? 나는 어제 있잖아 아 그래? 뭐야? 사람이 기껏 얘기하는데 너무 반응이 없는 거 아니야? 야 이번에 역과랑 단체로 소개팅 할 건데 너도 올래? 아니 난 됐어 야 설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개 못 잊었냐? 아 됐어 그 얘기는 그만하자 이제 슬슬 잊을 때도 되지 않았냐? 너는 다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아니야 그래 알았다 미안해 쟤도 나랑 비슷한 시기에 헤어졌는데 벌써 잊었다니 솔직히 이해 안 되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한 달이나 지났는데 솔직히 이해 안 되네 그래서 완전 개고생하고 있잖아 그거 완전 수불재네 크크크 뭐라는 거야? 뭐야? 그것도 모르냐? 으휴 유행에 뒤처진 놈 뭐야 그게 유치하게 줄임말이나 쓰고 그러니까 니가 아싸인 거임 크크 야 다음 내 차롄데 신장 터질 것 같은데 어떡하냐? 뭘 어떻게 그냥 하면 되지? 뭘 그런 거 갖고 긴장을 하냐? 너 난 떨려 별로? 그냥 준비한 거 보고 읽으면 되는데 뭐 크크 아 부럽단 안전기 올라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아 야 근데 너 이번에 조별 과제 조정했잖아 아 그랬지 근데 너희 조 조원들한테 뭐라고 했음? 어? 자료 조사 제대로 안 해와서 뭐라고 하고 다시 시켰음 아 그래? 근데 걔네들이 너보고 성격 나쁘니 뭐니 하던데 괜찮아?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애쓰 받았으니까 그건 걔네도 고마워할걸? 어? 너 능력은 인정한다더라 그럼 됐어 그래도 나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신기하네 어? 네